자 오늘의 2021 리얼스테이트 함께해주신 모든 아티스트분들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! 자 약 50명이 되는 댄서분들 그리고 보컬리스트분들이 무대로 한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남날들 위원 없이 날 말 뒤에 자리로 설치자 자 올 한일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귀중한 발걸음이 되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10년 혹은 12년 되는 시간동안 대전에 있는 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했고 이제는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하나의 무대에서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여러 세대, 더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혹은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춤과 음악이랑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이번 대전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리얼스트리트라는 단체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의원과 격리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드리며 오늘 리얼스트리트를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모든 아티스트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과 동시에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면 개별적인 사진 촬영도 하시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기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랑한 학생들을 위해서 물순명맨을 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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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